퉁퉁이 그리기 퉁퉁이의 얼굴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두 개의 귀를 그려주세요 귀 옆머리도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퉁퉁이의 뾰족뾰족 앞머리를 그려주세요 뒤 옆머리도 그려주세요 퉁퉁이의 머리 윗부분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퉁퉁이의 커다란 입을 위아래로 그려주도록 해요 그리고 혓바닥도 같이 그려주세요 둥그런 코도 그려주고 인중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두 개의 눈알을 그려주고 그 안에 눈동자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발그레한 볼을 그리고 눈썹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귓구멍도 같이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퉁퉁이의 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퉁퉁이의 몸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퉁퉁이의 몸을 크게 그리고 두 개의 팔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두 개의 팔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손을 그려볼까요? 엄지손가락부터 그려주세요 다른 손가락들도 같이 그려주도록 할게요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팔을 그리고 손도 그려주고 손도 그려주세요 그 안에 손가락들도 그려주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퉁퉁이 옷에 있는 줄무늬를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퉁퉁이의 두 다리를 그려주고 신발을 신은 발도 같이 그려줄게요 이번에는 신발 한쪽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짠! 완성! 이번에는 친구들이 퉁퉁이를 색칠해주면 끝이 나요 우리 예쁘게 색칠해볼까요? 퉁퉁이도 좋아서 웃고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